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제4회 기출문제인데요. 제1과목 연소공학 시작합니다. 1번이죠. 1번 집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러한 문제입니다. 1번 전기집진기. 전기로 하는 거죠. 이것은 방전극을 음, 집진극을 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전기집진은 쿨롱역에 의해서 포집이 되는 원리를 하고 있는 거죠. 3번째 소형사이클로를 직렬시킨 원심력 분리장치를 뭐라고 한다? 멀티스크러버라고 한다. 맞습니까? 아 여기 이제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형사이클로는 병렬이죠. 직렬이 아니라. 그렇죠? 병렬시킨 원심력 분리장치를 멀티스크러버라고 합니다. 4번의 여과집진기는 함진가스를 여과제에 통과시키면서 입자를 분리하는 장치지요. 그래서 1번은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론 습연소가스량 하고요. 이론 권연소가스량. 이 관계식을 묻고 있습니다. 이 관계식. 자,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딱 보면은 요거. 1.259H 더하기 W. 1.259H 더하기 W. 요걸 딱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웨트, 습연소는 권연소에다가 1.259H 더하기 W. 이거를 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습연소를 묻는 게 아니고 권연소를 묻고 있죠. 권연소가스량은 습연소에서 요것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것. 요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3번을 보십니다. 3번. 저압, 공기, 분무식, 번호가 있는데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간편합니다. 두 번째, 공기압이 높으면 무화 공기량이 주로 들죠. 세 번째, 점도가 낮은 중류도 연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대형 보일러에서 사용된다? 아니죠. 소형 보일러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4번의 정답이죠. 자, 다음은 4번을 보시겠습니다. 기체 연료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기체 연료. 자, 효율이 상당히 좋죠. 1번, 효율이 높다. 2번, 연소 조정도 용이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동화라 한다든지 하여튼 연소력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원활하게 할 수가 있죠.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보면 다른 연료에 비해서 제조비용이 싸진 않습니다. 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역사가 과거에, 오래된 과거에는 기체를 연료라고 생각도 못한 그런 과거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만 이렇게 많이 들면 이렇게 효율이 높고 조절 용이하고 자동화하고 이렇게 인류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체 연료입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연료에 비해서 제조비용이 비싸죠. 인류가 최초로 연료 섰던 것은 뭘까요? 고체 연료 섰죠. 고체 연료. 불에 태우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제조비용이 싸지만 효율이 상당히 좋지 않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을 보면 다른 연료에 비해서 회분, 매연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청결하죠. 회분, 매연, 끄으름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게 고체 연료죠. 굉장히 가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5번을 보십니다. 환열실의 전열면적하고요. 전열량의 관계를 묻겠습니다. 전열면적을 F라고 하고 전열량을 Q, 총괄, 전열 개수를 V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델타, TM은 평균 온도차다라고 할 때 전열량은 어떻게 됐냐. 다 곱한 거예요. 어떻게? Q, V, 델타, TM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공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